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지난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. 현대중공업 노조는 전체 조합원 6,600여 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66.76%가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. 잠정 합의안 내용은 기본급 7만 3천 원 인상과 성과급 148%, 경려금 250만 원과 복지 포인트 30만 원 지급 등입니다. 노조는 같은 그룹사인 현대일렉트릭이나 현대건설기계 잠정 합의안과 기본급 인상안은 같으나 성과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.